트럼프 당선인에겐 이번 대선을 거치며 떠오른 신흥 실세, 머스크도 있지만, 오랜 기간 충성심을 검증받은 기존 실세, 엡스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엡스타인이 천거한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해 머스크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충돌, 트럼프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기에서 내리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진. 앞에서 세 번째는 보리스 엡스타인, 다섯 번째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들은 자타 공인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입니다. 엡스타인은 오래된 참모로 일기 배과관에서 일했고, 변호사로 트럼프의 사법 문제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본인이 정부 효열부 수장에 지명된 것은 물론, 다른 내각 인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인사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들의 갈등 관계를 보도했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성매매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이 불투명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와 관련한 갈등과 인사 정보 유출에 대해 갈등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굴러온 도리자 신흥 실세인 머스크와 오랜 기간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심을 검증받은 기존 실세 간 권력 암투의 일면을 보여준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와 UFC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우주선 발사를 참관하기로 하는 등 계속된 공개 행보로 머스크 힘식기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